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공격이 부족합니다. 1-2-2-3 스포츠는 떨궈도 되는데 뭐 그 선수랑 악연이나 뭐 서로 사이 안좋거나 그런거 아니면은 떨궐 일이 없죠 오히려 사이 좋고 이러면은 떨궐 순 있겠네요 떨어지지 않나? 잘 안하고 계신거죠 그럼에도 적용한다는 거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ㅋㅋ ㄷㄷ 다행히 한 번 해 볼까 ㄷㄷ ㄷㄷ 1-2-3-2-4-1 ㄷㄷ 손을 잘 안 움직인거야 적당한 거 같은데 총는 바지에 감지하니 그릇에 감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적당한 거 아니지 그저 흑끄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적당한 거 적당한 거 적당한 거 적당한 거 적당한 거 포급구가 부족합니다 안살로만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? 뭔 일 있어요? 이번엔 다 만두군이 계속해 출동 준비 잘합니다 열려 죽었습니다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포급구가 부족합니다 포급구가 부족합니다 포급구가 부족합니다 적극이 비쎄기 저렴합니다 팬에 위치하여 두뇌 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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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ㄷㄷ 전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너무 쫄보했나 되나? 연구자 기운을 잇는 셈을 수 있습니다. 전설 로봇을 잇는 셈을 지켜봐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ㄷㄷ 너무 쫄깃쫄.. 너무 쫄깃쫄.. 내가.. 쭈뼛에 이 자리에 환불을 잃을 수 있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공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1시 50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아